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포이에마 예수교회의 발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인 숫자가 느는 것? 아니죠 헌금액수가 느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만 명, 이만 명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쁜지 모든 천사들을 모아놓고 천국 잔치를 벌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무슨 제도나 체제나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고 베푸는 그런 아비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유다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북한국은 아악과 이사벨에 의해서 남한국은 그들의 딸 아달리아에 의해서 바할 숭배로 더럽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고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며 숨을 죽이며 그 시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종교개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의 공주의 헌신 덕분에 다윗의 혈통이 보존되었고 비록 남한국이지만 여호와의 신앙이 거기에서 복원되었습니다 요하스가 여호야다의 헌신으로 남한국 유다왕으로 등극한 나이는 불과 7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꿈, 비전을 알고 그 약속과 비전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께서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나가며 참여한 우리의 삶도 복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을 대신하여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조카죠 조카요하스를 보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게 한 언약이나 왕과 백성들 사이에 맺게 한 언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The covenant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이집트 노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신해산에서 맺은 신해산 계약과 다윗 집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신해산 언약의 골자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뭐 웅장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이고 아니요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며 나는 그분의 정말로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 그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맺은데 새 언약이 아닙니다 신해산 계약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무너뜨려 버린 신해산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왜 그 많은 재앙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교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도를 개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이 계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숙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그 일을 행할 때 그 십계명의 반환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그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남을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고 파괴하려는 것 비판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것은 바람피우고 불륜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이 모두 다 가늠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십계명의 저촉이 되는가 저촉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정할 때 나는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다의 삶은 에이레인의 복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신해산 언약의 갱신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다윗의 언약의 갱신으로 왕과 백성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잘 다스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함께 힘을 모아서 그야말로 포예마 예수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게 한 여어야다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각처에 세워진 바할 신상들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잡다한 운수상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바할 제사장들을 척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 감독하게 하였는데 이어서 어린 양을 모시고 백성들과 군사들에 모이게 한 후 왕궁에 이르러 어린 왕을 왕자에 앉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모두 다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로써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은 일단 마무리되었고 유다의 온 백성들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일곱 살의 유다왕이 된 요하스는 무려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하스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을 가졌는데 요하스의 배경을 보면 신앙 훈련을 열심히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돼요? 고모이자 공주인 보호를 받았죠 아달리아가 다 죽일 때예요 그리고 우선은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삽니다 그 6년 동안 여호야다가 열심히 열심히 다윗 혈통에 대한 중요성 고모부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는 부엘세바 출신입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성읍인데 이곳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여호와의 신앙을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받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이곳에서 요하스의 어머니 시비아도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나온 요하스가 유일한 다윗의 혈통임을 알았으므로 신앙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여러분 각 고장마다 그 특징이 있죠 그 출신 사람들의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정읍에서 그걸 하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정읍 여자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린 시절부터 전봉준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정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동안에는 이라는 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잘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다음 이어지는 기록이 마음에 석연치 않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과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국에서는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남한국에서는 이 산당이 문제가 됩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여겼던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는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산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에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지 많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산당의 본질을 올바로 알았다면 왕에게 폐지를 조언하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학자 홉스에 따르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할에게 제사를 드렸나 아뇨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예루셀렘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곳에서만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초마다 적당한 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명확한 제사법을 지켜서 진행되는데 거기에는 관리감독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각자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요소들이 섞여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가난한 땅에는 바할 제사법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도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집사권사 그것은 현대판 십자가 무당들입니다 아니요 진짜예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마침내는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알면 됐지 내가 산 주식이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전에 있던 교회 장노님은 저만 만날 때마다 땡땡 권사님을 꼭 만나보래요 그분도 사업을 할 때 뭐든지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장노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뭐를 물어볼까요? 내가 몇 세까지 사는지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모일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그걸 물어볼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고난과 풍파를 이기고 주 앞으로 가는 자 그게 요한계시록의 약속입니다 그게 좀 덜 먹고 좀 고생스러움은 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맞서서 그냥 나가는 것 그것이 단단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클리프에 따르면 산당에서의 제사는 여와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제사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왕처럼 바알 숭배를 타파하고 선한 정치를 편 왔들도 이 산당은 제거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도 그렇기 때문에 요하스에게 산당 제거를 건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산당이 완전 제거된 것은 히스기아 시대 때야 이르러서입니다 요하스는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130년 정도가 지나서 수리할 것이 무지 많았고 더욱이 아달리아의 극심한 바알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쇠락할 대로 쇠락하였습니다 요하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들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들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게 하라 이러한 명령에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교회 시스템도 이해하게 돼서 자꾸 우리들은 세상의 조직들로 얘기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그 원래 오리지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리지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 여부, 성장 여부 그런 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 다윗이 늘어난 백성과 군사 숫자를 세웠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오직 레위 출신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출신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에게는 똑같이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11조를 이 레위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레위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을 살고 종교 교육하는 데 써야 됩니다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데 그리고 일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받는 월급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과 11조에서 받는 것은 정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번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광야시대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에 바치는 다섯 세계를 성전세가 제정되었습니다 성전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때 그 성전세를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자들과 동물들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6월절에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집안의 마다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곧 가난한 땅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일꾼 마다들 살려놓고서 지껄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장자가 그 집안을 대표하죠 그걸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집안이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향 온 집안이 누리게 되는 것 참고로 제가 장남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집안에서 장자가 태어나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고 또 정확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장자의 숫자를 다 합쳤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그 숫자와 제일 비슷한 게 누구냐 레위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맞바꾼 것입니다 그냥 장자들 일일이 보내지 말고 니들 그냥 하되 레위지파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레위지파를 먹여살릴 책임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레위지파 출신이라고 목에 힘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숫자가 맞아 떨어져서 된 것이에요 잘난 척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잘난 척은 안 하잖아요 무슨 선택받았고 개뿔 아니요 진짜예요 그저 그 처사에 대해서 겸손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셨죠? 그건 뭐 대단하게 볼 것도 없어요 저기 내 마다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대씩 꿀밤도 주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장자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레위지파를 택하니까 하나님이 몇 명을 손해보는 거예요 물을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 갤로 반세 개를 냈지니 한 세 개를 20개라라 그 반세 개를 여하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자순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을 한 사람의 다섯 세 개를씩 받되 성소의 세 갤로 받으라 계산해 보니까 273명이 장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자기 지파로 삼으면 273명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외상을 안 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딱딱 하잖아요 즉각 즉각 받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3명에 대한 인두세를 갖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받은 거예요 그게 성전 세 개를인 거예요 성전 세 개를 그걸 받아갖고는 어떻게 돼요? 성전도 수리하고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각각 아는 사람들에게서 받으라고 하였는데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안 주죠 제가 오교회에 가서 헌금 내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으라는데 그런데 모세 때 정해진 그 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하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요하스의 명령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2차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 대해서 드리게 하라 새로운 명령을 내렸지만 그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받지 말고 하여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지금 성전 보수가 필요하니까 거기에다가 헌금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레비지파들이 어떻게 결정했냐 그러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 무슨 집단적인 보이콧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수리가 지연된 이유를 알면 새로운 조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은을 징수하였는데 그 은은 성전 수리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횡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치부하면 안 되겠지만 그저 먹고 사는 그러한 일들로 그래서는 성전이 자꾸 세력하고 세력하고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는 사람들로부터도 은을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전 수리의 의무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하스가 여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재단 옆에 괴를 두어서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직접 그 괴에 놓도록 조치하였어요 우리 교회와 똑같이 왔죠. 그렇죠?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아진 은은 왕의 서귀와 대제사장이 그 은을 개수하고 기록한 후에 성전 수리 책임자에게 은을 주면서 그 책임자가 목수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조치했어요 쉽게 말하면 재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자 성전 수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속권제와 속제제의 은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생활비로 쓰게 하였어요 그렇게 성전 수리를 마치고 성전에서 쓸 각종 귀한 그릇들이나 도구들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어린 요하스는 그럭저럭 남한국 유다를 잘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국면이 돌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아람왕 하세일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였더라 아람왕 하세일은 영토 확장 야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부강국도 땅도 빼앗고 저 밑으로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하스의 조치는 참으로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박과 여호랑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하의 성전곡강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세일에게 보내더니 하세일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그러한 각종 은금들을 갖다가 전쟁 방지를 위해서 하세일에게 뇌물로 바친 것입니다 가난한 유다가 더욱더욱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요하스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 것일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거기에 합류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으로 우리는 덩달아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요하스는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짓걸로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원인이 없는 이유가 없는 몰락은 없습니다 열한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쓴 참외로기라고 하였어요 그 이유가 역대상 24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으니 죽을 때의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다시 말해서 요하스의 그동안의 종교개혁과 하나님 성전 보수는 고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지 속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속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돈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증거가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지만 요하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은 대제사장 스가리아가 당연히 이에 대해서 왕을 비판하고 나서자 그를 죽여버립니다 스가리아는 누구냐 하면 고모의 아들이에요 고모 대제사장 여호사바시 누구예요? 고모부잖아요 스가리아가 그 아들이니까 고모부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하스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자기 사촌을 죽여버려요 그것도 사나님의 성전 뜰에서 왜요? 스가리아는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퉁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는 사람들 만나는 일이고 그의 영혼을 읽는 거거든요 그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누구와 싸움하였느냐? 예배 오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하셨잖아요 미움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칼에 맞아 죽는 스가리아가 말합니다 여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감찰, 이 행악을 하나님 보시지요 신원, 갚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요하스의 끝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뇌물로 물러간 아랑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아랑군대의 숫자가 적었지만 수가 많은 유다가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요하스도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냥 부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요하스를 그의 신하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과 스승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비참하게 짝이 없는 말로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읽어주고 저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열심히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하는 것 저에게 사람들이 몇몇 그걸 하거든요 조언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상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공과 잘못을 저울질하죠 잘못이 있더라도 공이 크면 고려해서 평가하지만 신앙에서는 공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내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였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끝도 없이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앞에 설게 될 것이다 이기는 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계속 유지해서 뚜벅뚜벅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복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향유하시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건 정말로 허상이 아닙니까? 오직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들끓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갈 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방향마다 생명으로 채워서 은혜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